안녕하세요. 커몬 와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칠레의 대표 와인 생산 지역을 살펴봅시다. 칠레의 북단 아타카마 사막의 경계에 위치한 코킴보 지역은 엘퀴벨리, 리마리벨리, 초아파벨리 3개의 하부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포도재배 면적은 작지만 좋은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 곳의 하부 지역 모두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햇볕이 풍부하고 산과 바다에서 부는 서늘한 바람에 냉각 효과를 받으며 매우 높은 고도의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덕분에 프리미엄 와인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물 부족으로 관계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엘퀴벨리는 소비뇽블랑과 시라가 유명하고 리마리벨리는 칠레 최고의 샤르돈의 생산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의 아콘카과 지역은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세계의 하부 지역은 급격한 경사의 좁은 계곡에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산의 냉각 효과를 누리면서도 비옥한 계곡 바닥의 포도밭은 칠레에서 가장 온화한 생장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풍부하고 잘 익은 과일향과 높은 알코올, 풍부한 탄인을 지닌 레드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곳의 지배적인 품종이었으나 최근 시라와 까르메네르 재배지도 늘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더 신선한 과일 풍미가 두드러진 와인 생산의 트렌드에 힘입어 계곡 바닥보다는 경사면이나 해안 방향의 포도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콘카과 밸리는 칠레의 와인 산지 중 가장 따뜻하고 건조합니다. 또한 돌이 많은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와 같은 품종이 잘 완숙됩니다. 카사블랑카 밸리와 산안토니오 밸리는 태평양과 해안산맥 사이에 위치하여 아침 안개와 오후에 해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더 서늘한 기후를 가지는데요. 그 결과 뛰어난 품질의 소비뇽 블랑과 샤르도네가 생산됩니다. 산안토니오 밸리 중에서도 특히 레이다 밸리가 소비뇽 블랑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하죠. 이곳은 또한 서늘한 부지에서 생산되는 붉은 과실과 허브 풍미가 좋은 빈오누아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카사블랑카 밸리 동부의 보다 따뜻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화가 성공적으로 생산됩니다. 센트럴밸리 지역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방대하고 온화한 기후의 평지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칠레 와인의 90%를 생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생산량의 많은 부분이 메를로와 샤르도네를 베이스로 한 저가 와인입니다. 센트럴밸리는 마이포 밸리, 라펠밸리, 쿠리코밸리, 마울레 밸리의 4개 허브 지역으로 나뉘죠. 라펠은 다시 카차포알밸리와 쿨차구아 밸리의 2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센트럴밸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유명한 마이포 밸리로 19세기부터 와인을 생산한 유서 깊은 와이너리들이 많습니다. 수도 산티아고와 가까워 전통적으로 칠레 와인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거의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포도밭은 보통 안데스 구릉지대에 위치하여 하강하는 산의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구조감 좋은 레드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상적인 와인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라펠밸리는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집니다. 북부의 카차포알밸리는 해양 미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따뜻한 지역으로 계곡 바닥 지역에서 까르메네르가 보다 서늘한 동쪽 끝에서는 까베리네 소비뇽과 시라가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콜차구아 벨리의 계곡 중심부는 따뜻하나 일부 해양의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까베리네 소비뇽 베이스의 풀바디 레드 와인으로 유명하며 시라와 까르메네르도 잘 재배되고 있습니다. 계곡 경사면으로 포도밭이 확장되면서 프리미엄 와인 생산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태평양의 냉각 효과를 뚜렷하게 받는 서쪽 지역은 뛰어난 품질의 와이트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벨리 남단을 형성하는 쿠리코 벨리와 마울레 벨리는 따뜻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대량 와인 생산이 주를 이룹니다. 쿠리코 벨리는 스페인 와인의 전설인 토레스가 1979년에 칠레에 진출했을 때 선택한 지역으로 토레스는 칠레 와인 양조 기술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칠레에서 포도나무가 심어진 최초의 지역 중 하나인 마울레 벨리는 쿠리코 벨리보다 더 서늘한 기후에서 좋은 산도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전통적으로 대량 생산되었던 파이스는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메네르 등의 국제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지역 스타 품종인 까린 양은 올드바인에서 강렬한 농축 풍미를 가진 풀바디 와인으로 생산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지역은 이타타 벨리, 비오비오 벨리와 마예코 벨리 이 세 개의 하부 지역으로 나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기운은 두드러지게 서늘하고 습해져 곰팡이 질병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타타 벨리와 비오비오 벨리에서는 파이스와 뮤스카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주로 재배하며 와인은 주로 현지에서 소비됩니다. 그러나 최근 좋은 산도와 향이 풍부한 품종 생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비오비오 벨리를 중심으로 삐노누아, 샤르도네에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죠. 최남당 마예코 벨리는 가장 작은 규모에서 샤르도네와 삐노누아를 생산하고 있으며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신선한 산도로 프리미엄 와인 생산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와인은 가장 흔하게 접하면서도 관심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뛰어난 품질을 선보이는 와인 역시 많은 곳입니다. 새로운 모습에 발전되는 칠레를 기대하며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